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자 오신 김에 문제 하나 풀고 가세요 여러분들 자 리턴트와 리턴닝이냐인데 어버 문제거든요 제가 요거 딱 넘기면 문장이 하나 딱 나와요 학평기출입니다 요게나 나오면은 이 문장 속에 제가 선택형 문제로 리턴드골레 리턴닝골레 해놨어 딱 보고 정확한 알을 딱 찝은 다음에 중요한 거 이유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냥 대충 어 이거 딱 봐도 이거 리턴드 같은데 리턴드예요 이러지 말고 리턴드를 골랐다면 왜 리턴드인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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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턴닝이 답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리턴닝이 답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까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준비됐어요? 와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출발 한번 보세요 리턴트냐 리턴닝이냐 제가 한번 쓰이 읽어드릴게요 Then between 1969 and 1972 The United States sent astronauts to the moon for their studying the moon and returned returning to earth with rock sample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답이 보이시나요? 저는 여기서 해설 바로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싶다 천천히 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를 잠깐 멈춰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저는 바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저 진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충분히 시간 들이시고 싶으신 분들 빨리 시간 들이세요 자 그래도 숫자 다섯은 셀게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해설 들어갑니다 자 정답은 공개하기 전에 잘 봐요 만약에 내가 returned를 골랐어 그럼 returned를 고른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보자고 일단 앞에 end가 있으니까 병렬구조 아니야 그쵸? 그럼 end 뒤에 returned가 나오면 end 앞에도 뭐가 있어야 돼? 일단 returned처럼 ed 그러니까 과거형 또는 과거 분사형 아직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ed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과거형이면 과거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returned를 고르신 분들은 100%의 확률로 얘랑 병렬로 보셨을 거예요 맞죠? 제 말이 틀립니까? 맞지 않아요 자 반면에 returning을 고르신 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누구랑 병렬을 본 거야? 그렇지 studying이랑 병렬을 본 거예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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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다른 의견은 없죠? 오케이 자 만약에 returned랑 cent랑 병렬로 봤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병렬구조 문제는 내가 얘랑 얘랑 병렬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지 말고 내가 얘랑 얘를 병렬이라고 봤다면 그렇게 병렬구조로 해석이 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의미가 없지 제가 이제 returned를 골랐다고 치고 얘랑 병렬로 보고 해석을 해볼게요 잘 봐요 자 그때 1969년과 1972년 사이에 자 미국은 일단 얘가 주어야 문장에서 얘가 주어인 건 변하지 않아요 자 미국은 sent 동사죠 보냈다 이거야 얘가 동사네 미국은 보냈어요 우주비행사들을요 어디로 보냈어요? 달로 보냈어요 근데 뭘 하려고 보냈어요? 자 그들의 연구 근데 뭘 연구? 그렇지 달을 연구하는 것을 위해 보냈습니다 이랬어 오케이? 그 다음에 리처드를 골랐어요 어? 그러면 일단 동사 두 개 이렇게 병렬로 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얘도 동사 얘도 동사 공통 주어가 누구? 미국이죠 그러면 미국이 아무튼 이제 우주비행사를 보내서 달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달을 연구하기 위해서 달로 우주비행사를 보냈습니다 이건 맞는데 그러면 돌아왔다의 주체도 미국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미국이 우주비행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구로 돌아와 락 샘플을 가지고 그거 누가 돌아오는 겁니까? 우주비행사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보냈는데 미국이 돌아오니? 아니잖아 미국이 우주비행사를 보냈고 돌아오는 건 우주비행사죠 따라서 얘랑 얘를 병렬로 보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지 이해 됩니까? 어? 그래 미국이 보낸 건 맞아 근데 그리고 미국이 돌아왔다는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된다? 리처링이 된다 이거예요 리처링 그럼 얘랑 얘 스터딩 이렇게 병렬을 보는 거죠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자 미국은 우주비행사를 달로 보냈어요 근데 뭘 하려고 보냈냐면 여기서 대열은 당연히 우주비행사가 있죠 자 우주비행사들의 연구하는 것을 위해서요 근데 뭘 연구해? 달을 연구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 이게 동명사의 의미상에 주어거든요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이 달을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락 샘플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도 they're studying and they're returning이 돼요 우주비행사가 연구를 하고 또 우주비행사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러면 말이 맞죠? 보낸 건 미국 그리고 거기에 간 우주비행사가 연구를 하고 우주비행사가 지구로 돌아오는 거야 락 샘플을 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두 개 병렬을 보니까 이게 말이 맞잖아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편안해진 거지 정답은 뭐다? 리철닝이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병렬구조 이게 병렬구조도요 이게 어렵게 나오면 진짜 계속 어렵게 나와요 이게 항상 병렬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앞에 딱 보고 아 이거는 이게 병렬이네 이게 아니야 이렇게도 병렬을 볼 수 있을 거고 저렇게도 병렬을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 해석을 한번 제대로 하고 분석을 해볼까? 이런 식의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좀 병렬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맞힌 사람 손 어 잘했어요 틀린 사람 손 잘했어요 앞으로 더 맞추면 되지 이건 저랑 연습 문제잖아요 정작 중요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시험에서만 맞추면 되잖아 그쵸? 그걸 위해서 제가 캐스트랑 계속 열심히 올릴 거거든요 제 캐스트 와서 열심히 배워주시고 또 이해가 잘 안됐어 저는 캐스트는 좀 짧고 굳게 투둑하고 제가 끊잖아요 근데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 게시판 오셔서 질문도 한번 달아주시고 그럼 제가 또 답변 달아 드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 어법의 근육을 키우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캐스트 더 좋은 유익한 캐스트로 물론 굉장히 유익한 캐스트였지만 더 좋은 유익한 캐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